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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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도 대단히 한효정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한테 항상 요셉은 기회로 여정 사명의 의식 생각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죠 꼭 기억하세요 가지고 가야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육신적으로 본다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뭐 나는 아직도 성문도 못했는데 뭐 나라 여행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어떻게 2, 3, 7, 5천 정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었잖아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로 닫히지 아니하리 10절에 보시면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내 선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성교의 축복을 잘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절대 생각하지 못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으면 무엇을 해야 되죠 진짜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응답이 많을수록 본질이 잘 안 보입니다 왜요 바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응답이 많을수록 뭘 봐야 되죠 진짜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겠다고 했고요 치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그냥 숙제가 아니죠 세계복음화 숙제라면 할 사람은 하고요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근데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고 약속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것을 믿으면 내 인생이 너무 귀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왜요? 전도 성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도 모른데 우리 안에 이 언약이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한테 오고 사람들이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계속 자기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그게 왜일까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단 말씀처럼 우리는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뭐가 발견되죠? 현장은 보금이 필요하구나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현장 가보시면 보금이 별로 안전해집니다 전해주고 싶어도 다 거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는 보금을 안전한다 그런 말을 할 때 기분 나빠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항상 그랬습니다 늘 비판하는 사람이 있고요 늘 비판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떠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짜 다른 교회들을 보면 보금은 얘기하되 보금에 관심은 없습니다 실제입니다 저는 성교사 아들이잖아요 저는 많은 교회를 봤습니다 많은 성교사람들을 봤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20년 전입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다른 것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 축복을 기도로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이 교회가 이 전도 성교를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 것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도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셨습니다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를 세우고 전도 성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시면 7절에 보시면 그런 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르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입니다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오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 성교를 붙잡고 내가 조금만 기도했는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아니라면 저는 어떤 게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받은 이 사명 소명 역사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제자로 남으셔야 됩니다 제자는 항상 말씀 기도 누구 말 상관없습니다 말씀 기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0절 모시면 또 주께서 지혜에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라 21절 그런 적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만물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잘된다고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잘 안된다고 힘 빠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축복을 가지면 2, 3, 7, 5천 전족은 쉬워요 쉬워요 두 번째 본론입니다 그러면 왜 오총종족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2, 3, 7까지 버거운데 오총종족까지 왜 해야 되냐 아니 언어도 안 통하고 다른 족속인데 왜 오총종족을 해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총종족은 영적으로 움직이는 현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오총종족에서 흘러나오는 영적 흐름은 어마어마합니다 오총종족 족속들은 24시 주술합니다 주문 외우고 다른 신들을 불러가면서 삽니다 저는 오총종족까지는 안 가봤지만 오총종족 그 전 그 마을 거기서 성교사님이 사약한 것을 같이 봤습니다 거기도 할 것이 없어요 아침 일어나서 강가에 가서 시스러 가고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그리고 시간 지내서 뭐 농사할 사람은 농사하러 가고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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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지나가요 근데 밥 먹으래 또 아휴 또 밥 먹어요 또 밥 먹어요 2시 3시 되면 다시 밥 먹어요 그게 한 끼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거 안 먹으면 전혀 없어요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돼요 그것도 저도 생각해보니까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맛도 없는 음식인데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떻게 어떤 음식을 주냐면요 탕입니다 탕 국물에다 탕을 해서 거기다 그냥 생선을 넣습니다 근데 비닐도 안 하고 그냥 통째로 끓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감자 넣고 뭐 이런 그런 넣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럼 막 끓이면 이 탕이 색깔이 회색입니다 회색 색색깔 탕 뭐 드셔보십니까 무슨 맛인지 모르겠죠 엄청 비려요 근데 거기서 주는 게 레몬하고 그리고 매운 고추를 줍니다 그때 레몬 엄청 뿌리고 고추 넣고 소금 듬뿍도 하고 근데 그걸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살지 이렇게 근데 평생 이렇게 삽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개랑 안 통해요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이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말이 안 통하고 상식이 안 통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라빵은 성령의 역사에 그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게 다라빵입니다 다라빵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전도 제자로 세우는 게 다라빵입니다 여러분들 그 오촌 중족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 어떤 봉사 어떤 좋은 것 하면서 잘 교류하고 MOU 걸고 그것도 중요하죠 실제로는 제가 보기는 이 오촌 중족이 다라빵 운동을 하니까 다라빵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다라빵은 한국 한국 스타일이 아니다 한국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마가다라빵에 시작했던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근데 그 역사가 오촌 중족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봤습니다 짧게 봤지만 이분들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인생을 걸어버립니다 참 감사하죠 저는 그런 분들 볼 때 제가 부끄러워요 왜요 이분은 너무 단순해요 그냥 오직 복음이에요 다라빵? 다라빵 하면 다라빵 해요 그냥 그대로 합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사람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교사님은 저에게 많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바꿀 노력을 하지 말라 특히 원주민들 절대 안 바뀐다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너가 다라빵 운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베드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맞죠 제자들을 완전히 멋있게 바꿨습니까 안 했습니다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증인으로 세웠죠 함께 하시면서 이 능력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게 제자 사역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요촌종족에 있는 이 원주민들 너무 귀한 거예요 거기에 세계보금화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오촌종족의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이분은 보금이 들어가잖아요 이분은 24시 보금만 생각할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대신 여기서 포럼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실제로는 저는 다 보고를 못 드리지만 지금 많은 오촌종족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진짜로 이분들은 뭐 돈 필요하냐 옷 필요하냐 그런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달라 좀 말씀 좀 달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제가 중남미 신학교를 비대면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섬기고 이런 저런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렇게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들 그렇죠 그런데 중남미 신학교는 강의가 너무 길어요 두 시간 동안 해야 되니까 녹화도 하고 보내야 되고 하니까 제가 이제 성교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아 성교사님 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저는 교수 체질도 아니고 그냥 뭐 아 힘듭니다 성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힘들겠다 교회 일도 바쁘고 그런지만 그런데 이런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부족 신학도 있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이 그 영상 영상은 못 보지만 음성으로 그거를 변환시켜서 그거를 받기 위해서 자기 마을에서 4시간 동안 걸어 나온대요 마을에서요 나와서 왜냐하면 신호가 안 통하니까 나와서 그 그 마을에 있는 4시간 걸으면 조금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를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핸드폰 심카드를 하나 삽니다 심카드를 사면 이제 데이터가 조금 몇 끼가 이렇게 구매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좀 조금 후원합니다 이분은 돈이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기 핸드폰에 우리가 준 아무 핸드폰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음성만 들리는 거예요 그거를 꼽아서 자기 마을 가기 전에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나무를 탑니다 거의 3미터 나무 나무를 타면서 핸드폰을 딱 하고 신호가 딱 나오면 거기서 이제 다운 받는 이 음성 다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어떻게 지금 그걸 받고 그렇게 행복하면서 자기 마을로 간대요 그거를 다 모여서 같이 듣는다는 거예요 수업을 제가 그걸 듣고 어떤 마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참 우리는 너무 이유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이런 지훈 이런저런 아 이런 거 근데 현장은 말씀이 가급한 거예요 제자는 말씀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오천종족을 갈 수 있는 준비 다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야 돼요 그걸 듣고 제가 일단 제 자신한테 많이 부끄러웠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진짜 내 힘으로 하지 않도록 이 모든 사약을 하나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제자 세워지는 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기도 속에 인도받는 게 더 좋습니다 보이는 거는 다가 아닙니다 진짜 살릴 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오늘 제가 포럼을 잠깐 드렸지만 이런 포름들이 이런 증인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하루 중에 얘기할 수 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간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론은 우리는 제자 사약을 해야 됩니다 제자 남기는 사약을 해야 됩니다 무리도 도와주지만 그 무리 속에 제자가 있다면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무리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리 무시하다 보면 우리가 힘들어요 무리는 항상 도와주고 필요한 거 주고 근데 그 속에 제자가 있다면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증인인 되시길 예수님으로 추구합니다 결론입니다 고린도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일이라 여러분들은 다른 것에 만족하지 만족하시지 마십시오 잠시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 잠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은 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이번 랩런트 대회 HRC 실제로 우리 교회에 랩런트 운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낙심한 랩런트들이 힘을 얻고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랩런트들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고생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실제 랩런트 대회 HRC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항상 위에서 내리는 힘을 가지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도를 누리는 제자가 되길 예수님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교회와 이 귀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오직 크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춘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무너지지 않는 망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랩런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현장에 많은 증거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절대 힘이 안 빠지고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임마누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에서 성교 여정을 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 한 번씩